사이버 사이코 당황 간만에 사이버 사이코 당황 알았다 왓더 머리 다 날려버렸네 간만에 익농 꺼내도 되나? 사이버 사이코 익농인가? 쟤 같은데 자, 세드릭 몰러 쟤 같은데? 너니? 아, 맞아 안구제 부팅 사이버의 오작동 시냅스 과열 그 다음에 검사 충격 야 11만 방금 데미지 보셨어 11만 와 너무 세졌는데 사이버 사이코 한 방에 보내버리네 하하 진경 차단체가 필요해 센코 테크 서버 머신거 아, 이거야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됐는데 야, 사이버 사이코 얘기를 하는 거는 간단하네요 간단 네 네